다음은 듣기평가를 위한 시험녹음 부분입니다. 감독관과 수험생은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녹음 테이프의 상태가 좋은지, 소리의 크기가 적당한지, 시험장 주변에 소음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테이프를 정지시킨 후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음악이 끝난 후에 듣기평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국어능력시험 듣기중급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사람도 많은데 그냥 걸어갈까요? 6층까지 가야 하는데 힘들지 않겠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6층까지 가야 하는데 힘들지 않겠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냥 계단으로 가요. 2번 회의 자료 복사하는 거예요? 네. 몇 장만 더 복사하면 돼요? 그래요? 전 회의실에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가지고 오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회의 자료 복사하는 거예요? 네. 몇 장만 더 복사하면 돼요? 그래요? 전 회의실에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가지고 오세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3번 늦어서 미안해요.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났어요. 괜찮아요. 새로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어때요? 다시 들으십시오. 늦어서 미안해요.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났어요. 괜찮아요. 새로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어때요? 4번 민수가 웬일로 결석을 다했지? 연락도 없이 안 온 적이 없었는데.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가 웬일로 결석을 다했지? 연락도 없이 안 온 적이 없었는데. 이번 부산 출장은 기차로 가는 게 어떨까요? 기차요? 어제는 차로 가자고 하셨잖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부산 출장은 기차로 가는 게 어떨까요? 기차요? 어제는 차로 가자고 하셨잖아요. 6번 우리 이 식당에 같이 온 거 오랜만인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손님이 많지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이 식당에 같이 온 거 오랜만인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손님이 많지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다음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7번 한유미씨가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랐네. 예뻐서 인기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게 됐어. 그렇지. 그 배우가 출연한 영화는 다 볼만해. 다시 들으십시오. 아, 이 영화 정말 슬프다. 마지막에 여자 주인공이 울 때 나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한유미씨가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랐네. 예뻐서 인기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게 됐어. 그렇지. 그 배우가 출연한 영화는 다 볼만해. 8번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지요? 습관은 어떤 조건 아래서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습관을 고칠 때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건 힘듭니다. 그것보다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다른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지요? 습관은 어떤 조건 아래서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습관을 고칠 때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건 힘듭니다. 그것보다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다른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더 낫습니다. 9번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곤란해지는데요. 이럴 때 사고 때문에 생긴 일들을 대신 처리해 주고 필요한 돈까지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자동차 보험입니다. 평상시에는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동차 보험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인 것이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곤란해지는데요. 이럴 때 사고 때문에 생긴 일들을 대신 처리해 주고 필요한 돈까지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자동차 보험입니다. 평상시에는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동차 보험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인 것이지요. 10번 밤사이 일어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4시 상암동에서 건물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가로수가 부러져서 현재까지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간이 이른 새벽이라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밤사이 일어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4시 상암동에서 건물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가로수가 부러져서 현재까지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간이 이른 새벽이라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네, 짐이 많지 않아서 빨리 끝났어요. 그런데 이사 후에도 신경 써야 할 게 많네요. 할 일들을 정리해 두었는데도 정신이 없어요. 전화랑 인터넷도 연결해야 하고요. 저도 정리가 다 될 때까지 한 달은 걸렸던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사는 잘 끝났죠? 네, 짐이 많지 않아서 빨리 끝났어요. 그런데 이사 후에도 신경 써야 할 게 많네요. 할 일들을 정리해 두었는데도 정신이 없어요. 전화랑 인터넷도 연결해야 하고요. 저도 정리가 다 될 때까지 한 달은 걸렸던 것 같아요. 인주시가 외국인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한국의 도시로 뽑혔습니다. 인주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시설도 적어 관광객이 별로 찾아오지 않았는데요. 최근 3년간 인주시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적극적으로 알려왔습니다. 이에 더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인주시가 외국인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한국의 도시로 뽑혔습니다. 인주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시설도 적어 관광객이 별로 찾아오지 않았는데요. 최근 3년간 인주시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적극적으로 알려왔습니다. 이에 더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한국의 도시로 뽑혔습니다. 특별히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전에 여러분에게서 받아둔 질문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소영 씨께서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들을 직접 물어볼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소영 씨의 봉사 현장을 영상물로 함께 보시죠. 다시 들으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강사는 해외에서 활발히 봉사활동을 하시는 이소영 씨입니다. 오늘 강연은 특별히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전에 여러분에게서 받아둔 질문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소영 씨께서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들을 직접 물어볼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소영 씨의 봉사 현장을 영상물로 함께 보시죠. 다음 대화를 듣고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감기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네. 감기는 약을 먹든 안 먹든 일단 시간이 지나야 낫더라고. 약을 먹는 것보다 그냥 푹 쉬면서 목을 좀 따뜻하게 하고 미지근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은 것 같아. 다시 들으십시오. 감기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네. 감기는 약을 먹든 안 먹든 일단 시간이 지나야 낫더라고. 약을 먹는 것보다 그냥 푹 쉬면서 목을 좀 따뜻하게 하고 미지근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은 것 같아. 약을 먹는 것보다 그냥 푹 쉬면서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네. 15번 넌 음악 들으면서 공부가 돼? 난 노래를 들으면 공부에 방해가 되던데. 난 공부하다가 집중이 잘 안 될 때 음악을 들어. 그러면 주위 소리도 안 들리고 딴 생각도 안 하게 되거든. 특히 외국 노래나 클래식을 들으면 공부가 잘 돼. 다시 들으십시오. 넌 음악 들으면서 공부가 돼? 난 노래를 들으면 공부에 방해가 되던데. 난 공부하다가 집중이 잘 안 될 때 음악을 들어. 그러면 주위 소리도 안 들리고 딴 생각도 안 하게 되거든. 특히 외국 노래나 클래식을 들으면 공부가 잘 돼. 목표로 한 시간만큼 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선생님, 계획한 시간만큼 운동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네. 운동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운동 시간도 길어지지요. 특히 상대방이 자신보다 운동을 잘하면 자신도 잘하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목표로 한 시간만큼 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선생님, 계획한 시간만큼 운동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네. 운동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운동 시간도 길어지지요. 특히 상대방이 자신보다 운동을 잘하면 자신도 잘하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집에서는 아이가 떼를 써도 안 들어주는데 밖에서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냥 들어주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아이가 떼를 쓰면 부모는 당황스러워 아이의 말을 들어주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 기준이 다르면 아이가 혼란을 느껴 더 떼를 쓰게 되지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집에서나 밖에서나 부모의 태도가 늘 같아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집에서는 아이가 떼를 써도 안 들어주는데 밖에서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냥 들어주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아이가 떼를 쓰면 부모는 당황스러워 아이의 말을 들어주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 기준이 다르면 아이가 혼란을 느껴 더 떼를 쓰게 되지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집에서나 밖에서나 부모의 태도가 늘 같아야 합니다. 다음 대화를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8번 음... 양파, 당근은 다 씻었고 재료는 다 준비됐네. 음... 재료 준비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아. 이제 뭐부터 하지? 음... 난 양파를 썰어야겠다. 그동안 넌 당면을 삶을래? 당면? 채소부터 볶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당면부터 삶는 게 맞아. 요리책에서 봤거든. 그래? 알았어. 다시 들으십시오. 음... 양파, 당근은 다 씻었고 재료는 다 준비됐네. 음... 재료 준비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아. 이제 뭐부터 하지? 음... 난 양파를 썰어야겠다. 그동안 넌 당면을 삶을래? 당면? 채소부터 볶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당면부터 삶는 게 맞아. 요리책에서 봤거든. 그래? 알았어. 여기 신청서 다 썼는데요. 이제 뭘 하면 돼요? 먼저 시력 검사를 하시고 면허 시험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검사는 어디서 해요? 여기 접수증을 가지고 지하에 있는 검사실로 가세요. 시력 검사가 끝나면 결과를 알려줄 거예요. 검사가 끝나면 바로 면허 시험을 볼 수 있어요? 네.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 신청서 다 썼는데요. 이제 뭘 하면 돼요? 먼저 시력 검사를 하시고 면허 시험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검사는 어디서 해요? 여기 접수증을 가지고 지하에 있는 검사실로 가세요. 시력 검사가 끝나면 결과를 알려줄 거예요. 검사가 끝나면 바로 면허 시험을 볼 수 있어요? 네.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번 전시회 준비는 잘 될까요? 네. 지금은 전시장에 놓을 책자를 만들고 있어요. 잠깐 봐주실래요? 음... 좋네요. 아, 그런데 여기 작품 사진들이 너무 작게 들어간 것 같아요. 사진 크기나 위치를 좀 바꾸는 게 어떨까요? 안 그래도 지금 위치들을 좀 바꿔보려고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다시 만든 후에 좀 보여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전시회 준비는 잘 될까요? 네. 지금은 전시장에 놓을 책자를 만들고 있어요. 잠깐 봐주실래요? 음... 좋네요. 아, 그런데 여기 작품 사진들이 너무 작게 들어간 것 같아요. 사진 크기나 위치를 좀 바꾸는 게 어떨까요? 안 그래도 지금 위치들을 좀 바꿔보려고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다시 만든 후에 좀 보여주세요.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 공연 잘 봤습니다. 아주 힘 있는 무대였는데요. 뮤지컬 공연을 이렇게 오랜 기간 하시려면 체력도 중요하겠어요. 네. 좋은 배우라면 노래, 춤, 연기 다 잘해야겠지만 체력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나이 들면서 체력 관리에 더 신경 쓰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작품을 많이 안 하시는 것도 그 때문인가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죠. 하지만 제가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어서 1년에 한두 작품 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공연 잘 봤습니다. 아주 힘 있는 무대였는데요. 뮤지컬 공연을 이렇게 오랜 기간 하시려면 체력도 중요하겠어요. 네. 좋은 배우라면 노래, 춤, 연기 다 잘해야겠지만 체력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나이 들면서 체력 관리에 더 신경 쓰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작품을 많이 안 하시는 것도 그 때문인가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죠. 하지만 제가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어서 1년에 한두 작품 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21번 22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최근 서울시의 우체국에서 특별한 우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김원일 우체국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많이 이용하면서 편지를 점점 보내지 않게 되었는데요. 사실 편지를 보내려고 해도 우체통이 별로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우체국에서는 얼마 전부터 우편물 방문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편지를 받아옵니다. 댁에서도 쉽게 편지를 보내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서울시의 우체국에서 특별한 우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김원일 우체국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많이 이용하면서 편지를 점점 보내지 않게 되었는데요. 사실 편지를 보내려고 해도 우체통이 별로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우체국에서는 얼마 전부터 우편물 방문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편지를 받아옵니다. 댁에서도 쉽게 편지를 보내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3번 24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글로 쓴다는 것이 어떤 힘을 갖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전에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할 생각이 있는지 물은 후 한 팀에게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른 한 팀에게는 말로만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를 쓴 학생들은 57%가 봉사활동에 나온 반면 말로만 약속을 한 학생들은 17%만이 참여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글로 쓰는 것이 스스로를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글로 쓴다는 것이 어떤 힘을 갖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전에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할 생각이 있는지 물은 후 한 팀에게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른 한 팀에게는 말로만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를 쓴 학생들은 57%가 봉사활동에 나온 반면 말로만 약속을 한 학생들은 17%만이 참여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글로 쓰는 것이 스스로를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25번 26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등산로에 나무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흙길이었던 곳이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산을 오르기가 편해졌습니다. 또 등산로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니까 산에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요. 나무 계단이 나무로 만들었다고 해서 환경에 나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계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산을 해칠 수도 있고, 계단에 바르는 기름 때문에 땅이 오염되기도 하거든요. 너무 사람의 편리만을 생각하지 말고, 자연도 보호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등산로에 나무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흙길이었던 곳이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산을 오르기가 편해졌습니다. 또 등산로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니까 산에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요. 나무 계단이 나무로 만들었다고 해서 환경에 나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계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산을 해칠 수도 있고, 계단에 바르는 기름 때문에 땅이 오염되기도 하거든요. 너무 사람의 편리만을 생각하지 말고, 자연도 보호해야 합니다. 27번 28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주차장에 세워두기만 하던 자가용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김민수 씨는 자가용을 대여해주며 얼마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차 유지비는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차를 빌려주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대여료나 보험 같은 귀찮은 문제를 중개업체가 대신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제는 믿고 빌려줄 수 있습니다. 빌리는 사람 역시 값이 렌터카보다 싼 데다가 가까운 곳에서 차를 빌릴 수 있어 편리하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주차장에 세워두기만 하던 자가용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김민수 씨는 자가용을 대여해주며 얼마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차 유지비는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차를 빌려주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대여료나 보험 같은 귀찮은 문제를 중개업체가 대신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제는 믿고 빌려줄 수 있습니다. 빌리는 사람 역시 값이 렌터카보다 싼 데다가 가까운 곳에서 차를 빌릴 수 있어 편리하다고 합니다. 29번 3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